먹게는 끼랬다. 내가 매운탕 맛있게 먹은 것이 그렇게 불만이요? 무엇이 그러고 맛있다고 맛있다 맛있다. 맨비용 시방 라이벌이요? 저 오빠 좋아해도 돼요? 우리 성진이가 아주 여복이 없진 않는 같네. 자, 오늘은 첫 번째 맨이다. 기준 씨 이런 재주가 있었어? 어떻게 그동안 나 한 번도 안 보여준 거야? 아, 오늘을 위해 아꼈지. 고아, 선배. 논문 계속 읽어줄 거지? 대문학교 같이 있는 남자가 누구냐고? 그리고 포옹어라고 헤어지냐?